오케이 몰라몰라 길을 몰라 길을 몰라 그냥 가는거야 길을 몰라 그냥 가는거야 저기다 저쪽이다 바다로 떨어져서 설리반배 타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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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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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피해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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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먼저 갈게 미안해 형 올라가 올라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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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형 어서 얼른 타 짱이야 미쳤어 게임 이번작에 은근히 설리만은 하는게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못해도 천만원은 할거야? 아직 안전한거다 아직 안전한거다 아직 안전한거다 우리 돈이 많아 예수 예수 시작 그치 사람을 못나고? 통과한 사람들 가지고 뭔가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자신의 호의무사로 쓰려고 오우 바이데네스 그 해적들의 모두 다 그걸 모았다고 돈을 킹스 배, 그 후에 에베이의 오랫동안에 그리고 이곳이 큰 곳이 많으셨습니다 정천리스의 비중을 가지고 있음 그 침대가 완전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하니? 그 사람도 안에서 계신 것 이외 그 수업들은 혹시 누군가가 있냐 그 이유는 뭐 하나가 없었을까요? 이제 화산이야 사막도 가고 빙하도 가고 다 가니까 하다못해 화산에 가네 이제